다음 참가로 27번 부산광역시승마협회 황순환 선수 마명 아이캐쳐 입장 다음 참가로 27번 부산광역시승마협회 황순환 선수 마명 아이캐쳐 입장 다음 참가로 27번 부산광역시승마협회 황순환 선수 마명 아이캐쳐 입장 다음 참가로 27번 부산광역시승마협회 황순환 선수 마명 아이캐쳐 입장 27번 황순환 선수 순시간 83초 18 인타인 모바일점이었습니다. 다음 참가로 27번 부산광역시승마협회 황순환 선수 마명 아이캐쳐 입장 27번 부산광역시승마협회 황순환 선수 마면 아이캐쳐 입장 12번 부산광역시승마협회 황순환 선수 마명 아이캐쳐 입장 12번 부산광역시승마협회 황순환 선수 마면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7번 황수봉 선수 소유시간 48초 1일 이타임 무발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축하드립니다. 우승 부산광역시 승마협회 준우승 대구광역시 승마협회 3위 광주광역시 승마협회 대표자분께서는 시승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3위 광주광역시 승마협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준우승 대구광역시 승마협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우승입니다. 부산광역시 승마협회 축하드립니다. 2위 광주광역시 승마협회 한글자막 by 한효주